극한 돌파 완료 가능 주스텝 13435 노버프정돈가 200만정돈 심볼 280 처음에 경험치를 찍고 아케인포스 찍고, 데미지 찍고 크왁 찍고, 크덤 찍고 그랬던거 같구요 그 다음에 22성 알죠? 캐논슈터템 롤 12성 그리고 스타버스용 뭐 그런느낌이었구요 그 다음에 그냥 5성짜리 벨트 루트가르트클로 데미지 7 올테 7 037 데미지 9까지 매행매회가회 정령의 벤턴트 오프로 에디 공식인데 이거는 이제 앱솔로 토드에서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그려보니까 돈 이득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롤 12 마에스터 심플 그리고 윙글래스 원더러 컷트 이거는 이제 토드할게 없다보니까 그냥 최대한 낮게 6% 정도만 했고 이번 에디 공식한 이유는 역시나 다음 아이템으로 팔아도 돈이 남겠다는 결과로 망토도 똑같아요 망토도 똑같이 팔면 될 것 같아요 보조는 이제 다시 팔아도 그렇게 손에 안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캐논슈터에 있던 파이러슈터 그리고 아잉아잇 메에 아스 끝 유니온 설정 가자 요정도 음 끝났나요 음 요정돈가 아 일단 저는 좀 이제 아 좀 싫어감 되는건건 다음거 같은데 이게 끝 아니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